. . . . . 방금판에 음식으로 비유하면 음 음..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? 아..이..뭐야? 갑자기 쳐 안 때리다가 아..이..뭐야? 갑자기 쳐 안 때리다가 안 때리다가 티 한 번 입고 버릴 리가 있습니까? 흠 티 아껴있는 사람인데 아 왜 쳐주냐고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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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큐레스 이제 잡았으니 됐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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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까지 해야 되냐. 아시. 왜 이러는 것이요. 나에게 왜 그러는 것이요. 음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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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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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어휴... 그냥 집 가서 와드 좀 채우면 안 될까?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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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좀 들어줄래 얘들아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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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아 내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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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이 안 된다 오늘 너무 오래 깨 있었어 오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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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 호응 안 하는거 봐 애들 왜 안모빙 안쳐주냐 뭐야 여기 티업 어디야 여기 마스터야 다이아야 이거 이니치를 걸고 싶은데 애들을 호흡 안 해줄 것 같아 야 아트록스 왜 풀피 되있냐? 무엇이냐 저거? 하아 한번 뺐다가 싸우는 미덕을 알아야 되는데 저거 늦히겠단다 아 내 택 야 얘 왜 탔어? 아 빼 빼 뭐야 이건 또 4대 4인데 우리 팀 이거 야 그냥 싸우지 마라 너네 못 싸우잖아 못하는 애들끼리 싸워줘 5대5에 이거 4대4 절대 못 이길 것 같아 우리 팀 싸우지마 그냥 애 핑을 왜 6번씩 찍는지 나 이해가 갔어 이거 진짜 그냥 핑 안 찍으면 못 이기네 게임 제발 좀 앞으로 와줘 얘들아 제발 좀 앞으로 와줘 얘들아 답답하다 아잉 이거 희망이 없어 게임이 이거 다 너무 소극적이어가지고 이거 센데 무라마나? 잘 컸네 카이사울이? 저렇게 센데 왜 한타를 왜 줬지? 죽음도 날 울거밀 수 없어 아 사라지마라 뭐 하려고 하지마 짓사야 제발 죽음이 왜 켰어 이쁜게arsh음 차이요 첫깨 맞 invention 해외 블랙 , 그리고 ning ㄷㄷ 뭐야 이거 왜 안서쳤어 내가 탱커다 얘들아 가자 얘들아 내가 탱커다 얘들아 이겼어 들어와봐 아 나 뭐냐 칼서형 오른쪽에 궁 아 얘들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니야? 칼서형 궁을 처음에 내가 여기다 cc 넣었을 때 궁 썼으면 다 잡은 건데 죽으면 끝난다 죽지 말고 있지 이거 끝나냐 이거? 끝나겠는데? 이야 한판을 못 이기냐? 우와 아 나 진짜 이거 실력 떨어지는 것 같아 게임하면 할수록 너무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잘못한 게 되냐 아 아 아 아